아이템, 시! 승관아, 가자! 자, 이거 머리가 머리가 염색, 탈모? 아니, 꼬부꼬부른 머리 곱슬머리 정답! 자, 국수인데 칼로 이렇게 해 칼국수 아, 이거는 안 돼, 형, 약간 이건 안 돼 자, 영화, 영화 봉준화 감독 기생충 괴물 정답! 자, 5초 기자 어제 멤버들이랑 마지막으로 한 말 세 가지 수고했다, 내일 잘하자 수고했다, 내일 잘하자 형도 형 보고 싶었다 정답! 에이, 그거 좀 아니지, 거짓말 자, 저 북한에 있는 산인데 북한산? 어, 이렇게 백두산 속담이야, 속담 먹고 나서 저 산도 올라가기 전에 뭘 먹고 올라가야지 하고 있습니다 모모도 식구경 그렇지, 무슨 산? 무슨 산? 사람 받고자 어? 받고, 받고, 받고 패스, 패스 도전자 패스 금강산도 식구경 정답! 자, 영화 배우 영화 배우인데 젊은 모델들하고만 만나는 배우 디카프리오 그렇지, 그렇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정답! 자, 5초 기자 세븐틴 노래 중 세 글자 제목 세 개 예쁘다, 낀다, 고맙다 정답! 자, 도전자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잘한다 심장이 어떻게 뛰어? 두근두근 정답! 자, 이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찾아 속담인데 어? 아, 나 이거 아는데 자, 갑니다 나 이거 아는데 시간 가고 있습니다 쫓아갑니다 바로 밑에 있는데도 뭘 속담 어렵지? 디노 패스 패스 디노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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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노 패스 디에잇 패스 자, 승장 미치 어둡다 정답 정답 아니야 여기까지 마지막 멤버가 돌지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 딱 봤는데 디에잇이 전혀 몰라 됐습니다, 쫓아갑니다 어렵죠? 속담 어렵지? 자, 디노 패스 디에잇 패스 디노 패스 디에잇 자, 승관 미치 어둡다 디에잇이 등장 미치 어둡다를 알 수가 없지 저는 그런 것보다 약간 좀 소담 좀 많이 배웠었어요 속담 예를 들어서 뭐 한 귀를 들고 한 귀를 흐른다 아니면 뭐 귀 좋은 대로 듣는다 아니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승관을 끼고 뭔가 약간 그런 말도 많이 승관을 끼고 자, 일단 1라운드는 이렇게 해서 아홉 문제를 맞히셨네 보니까 아홉 문제를 통역에 업그레이션이 알ugo가 아홉 문제를 맞게 인식 사연 아홉 문제를 맞게 인식 사연 공연 공연 아홉 문제를 맞게 검색 인식 사연